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윌셔 초등학교 건물 부지 임대 불가를 결정한 가운데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신임 이사장을 영입했습니다. 내부 이사가 아닌 외부 인사 영입인데요. 궁지에 몰린 이사회의 선택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박형만 전 노인 커뮤니티 센터 이사장을 한국학원 신임 이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김진희 이사장은 사임 직후 이사회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기존 이사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내부 이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곧바로 이사장으로 영입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박형만 신임 이사장은 앞서 1988년 그리고 2001년에 이미 한국학원 이사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한인사회 1세대 원로입니다. 주검찰의 결정으로 부지 임대가 불호됐고 한국정부 지원금도 중단될 위기 상황. 이사회 입장으로서는 탕평인사를 영입해 출구를 찾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전주 이사장들 했던 분들이 이걸 그대로 이렇게 방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학교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꼭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하자 말이야. 박신임 이사장은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비대위 그리고 공관측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가 요구했던 합의사항도 거의 상당 부분 수용할 의지가 있다는 점도 피력했습니다. 책임을 맡았으니까 우선 여기 공관장 찾아뵈서 인사를 드리고 또 비대위 조직에 들어가서도 타업을 하고 또 거기 랜딩을 해가지고 수십만 분의 빚이 돼 있는 것도 찾아서 타업적으로 우리가 그걸 갚아드려야 될 거 아니야. 당초 더 이상의 협의는 없다고 공언한 비대위 입장에선 새로운 한국학원 이사장과 협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은 생겼습니다. 박 이사장 역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사회를 향한 법적 대응만큼은 피할 것이라는 각오입니다. 법적으로 가는 것은 아주 근본입니다. 난 단체 했지만 같은 한국말하고 같은 대한민국 한국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가는 것은 나는 언제고 반대편에 서서 타업하고 얘기하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기존 이사진 4명 중 3명이 물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 비대위와 공관 측은 이사진 전원 사태 없인 대화 재개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신임 이사장이 비대위와의 타협을 추진한다 해도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일부 이사진들의 반발과 의결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박형만 이사장 역시 오래전부터 한국학원 그리고 윌셔 사립초등학교 부실 운영에 가담해왔던 기존 인사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비대위와 총영사관 측은 이사회를 상대로 다음 주까지 최종 시한을 못 박은 상태입니다. 그때까지 이사회가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